대한예수계장로회 통합총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총회가 마련한 여러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먼저 2023년 전도부흥운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어려웠던 팬데믹 3년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예배 회복과 전도부흥에 큰 동력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통합총회는 임원회 자문기구인 12구 이태원참사회복지원회를 통해 계속해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원, 또 참사 진상규명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재개발, 탄소중립기금정립캠페인 등 구체적인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입니다.